서대문구가 서대문 50플러스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제역 인근 공유캠퍼스에 위치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는 1,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강의실과 실습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센터 관리와 운영, 장년층 경력 개발과 재취업 교육 훈련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운영자 신청 자격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서울시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며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